오, 또 있다! 초록색! 초록색 개구리! 아, 개구리가 아니라... 그럼, 초록색 애벌레? 으으, 애벌레도 아니고! 어? 알았다! 초록색! 와구 콩! 어? 나? 어? 그래! 와구 콩 등이 초록색이잖아! 널뛰익한 와구 콩 등보고 바위로 착각한 거 아니야? 하하하하! 나로구! 콩주머니 삼총사! 너희가 잘못 본 거야! 진짜 초록색 바위가 있으면 내가 너희 매일 업고 다닌다! 업고 다녀! 하하하하! 초록색 바위다! 응? 아이참 뭘 또 본 거야! 음... 아! 우와! 정말 바위가 초록색이네! 응? 거봐! 초록 바위 있지! 우리 말이 맞잖아! 초록색! 초록색! 와구 콩처럼 초록색! 와구구구! 근데 도대체 바위가 왜 초록색인 거야? 음... 가만... 바위가 초록색 이끼로 덮여서 초록색으로 보이는구나! 다은구! 아꺼 뭐라고 말했다? 어? 내가? 뭐? 무슨 말? 진짜로 초록바위가 있으면? 우리 업어준다고 했지 업어줘! 내가 그랬던가?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소리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어! 약속을 안 지키면? 숲속 대상이 아니지 알았어, 업어줄게 업어줘! 숲속 들어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가만히 비기울여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공중언니 삼총사 말대로 정말 초록바위가 있었어 늘 상상을 뛰어넘는 곳 숲속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곳이야!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푸르른 마음을 안어 숲과 우리들은 친구 공중언니 삼총사 오늘은 뭐가 나타날까? 기대된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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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구체! 탁구렁? 어? 탁구! 선수 입장! 선수 입장! 난 심판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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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탁구체가 없잖아! 뭘로 치지? 어? 글쎄? 찾아라! 찾아라! 탁구체를 찾아라! 찾았어! 어? 이게 뭐냐고? 나만의 탁구체부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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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